안녕하세요. 어제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흘러가는 애니메이션 했는데 오늘은 글자가 영화가 끝날 때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구현하는 강좌를 하겠습니다.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 프로젝트에서 김소울의 산유화라는 실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레이어 있죠. 레이어에서 글자를 입력해야 되겠죠.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T를 터치해서 T를 터치해서 여기에 이렇게 글자를 산유화라는 시를 제가 미리 구글에서 검색해서 복사해 왔습니다. 그래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시를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. 그 화면에 이렇게 시가 왔죠. 이 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글자가 좀 작으니까 제가 AA를 터치해서 좀 글자를 큰 글자로 하겠습니다. 큰 글자로 굵은 글자로 했어요. 그리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글자의 윤곽선이 있죠. 윤곽선을 터치해서 시행을 하는 거로 하고 조금 글자의 윤곽선을 좀 약간 강하게 하겠어요. 그래서 글자가 두드러지게 보이게 그리고 저장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 글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밑으로까지 딱 내려가서 제가 지금 손을 떼지 않고 있거든요. 내려가 버리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것도 위로 올라갔을 때 끝까지 올려버리면 글자를 더 이상 조절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위아래에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. 빈 공간을.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터치합니다. 자판기를 터치합니다. 자판기를 터치해서 요거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. 여기에서 커스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고 엔트를 이렇게 치워줍니다. 여기서 자 여기서 다시요. 자판기를 터치해서 여기 엔트를 한 세 분 정도 치줍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빈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. 다음 위에도 이 산유화 여기 제목이 있잖아요. 이걸 여기서 터치해 가지고 한 세 분 네 분 처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. 그럼 여기 화면에 보세요. 화면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죠. 이렇게 마련하고 위에도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겠습니다. 현재 여기 보세요. 타임라인에서 자 여기 타임라인에서 이게 글자잖아요. 이 글자를 선택을 합니다.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플레이 헤드를 이게 플레이 헤드죠. 플레이 헤드를 맨 앞에 둡니다. 맨 앞에 갖다 놔요. 맨 앞에 갖다 놓고 다음에 화면의 이 T를 아래로 쭉 내려와서 내려와서 조금 크게 할게요. 아래로 내려와서 글자가 보이지 않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죠.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. 이렇게 갖다 놨어요. 자 그 다음에는 왼쪽에 여기 애니메이션 아이콘 있죠. 이걸 터치합니다. 이걸 터치하면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딱 생겼습니다. 하얀 동그란 동그란 원 같은 게 생겼죠. 여기 키프레임 생깁니다. 그 다음에는 이걸 이동해서 플레이 헤드 이동해서 글자의 끝에다 갖다 놨습니다. 플레이 헤드 이동해서 글자의 끝에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. 갖다 놓고 화면에 가서 이렇게 화면에 갑니다. 화면에서 이걸 위로 이렇게 쭉 올려서 글자가 위로 이렇게 사라지게 만듭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안 보이게 이렇게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니까 조절하기가 쉽죠.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는데 빈 공간이 없으면 조절하기 어렵겠죠.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. 저장을 터치합니다. 그러면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. 자 플레이 합니다. 그러면 산유화 이렇게 나오죠. 자 여기 상당히 글자가 빠르게 가죠. 그래서 만약에 시 같으면 시 낭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글자가 상당히 좀 길어야 되겠죠. 이렇게 글자의 그 길이를 길게 하면은 글자가 천천히 올라갑니다. 자 보세요. 플레이 해 볼게요. 아까보다 훨씬 천천히 올라가죠. 그래서 이 올라가는 속도를 시 낭송을 하는 경우에는 낭송하는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.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. 천천히 해서 제가 시 낭송은 잘 못하지만 한번 맞는지 속도가 맞는지 볼게요. 자 이렇게 올리면 산유화 김서울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차서 피어 있네 적당한 속도네요.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크립 길이로 이 타임라인의 크립 길이로 조절합니다. 이렇게 해서 비에너 같은 큰 것 영화에서 뽑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글자가 쭉 이렇게 감독이 올라가죠. 이것처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키네마스터에서 단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눈치채었을지 모르지만 이 산유화란 시를 끝까지 제가 하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가져왔어요. 끝까지 하니까 키네마스터에서 인식을 못해요.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긴 글을 이렇게 화면에 가져오면 키네마스터에서는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네티젠들은 유튜브들은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키네마스터와 스마트폰용 파워디렉터 양쪽을 사용합니다. 이렇게 긴 글은 파워디렉터에서는 긴 글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글자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을 만들어서 키네마스터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스마트폰에 제대로 동영상을 만들려면 키네마스터와 파워디렉터 두 가지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